그때 여러분들이 다같이 도답하는걸로 이렇게 주머니에서 뭐 치각같은거 꺼내서 천원을 넣어주셔도 되구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현금이 없으신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카카오뱅크 3333을 준비했어요 이거 3333도 많이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그것도 아직 좀 모자르다 저희측이 아직 모자르다 싶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하트로 도답해주시면 됩니다 주머니에 손 넣어서 하트 꺼내서 통에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그것도 많이많이많이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성댄스 레이디비 라고 하구요 6인자로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은 3명만 나왔어요 저희 나온 3명의 이름은 갈색깔 티를 입은 사람은 저희 리더 리더 심학이라고 하구요 이렇게 갈색깔 치마에 벨트를 하고 계신 분은 레이디비 웰시콕이라고 합니다 웰시콕이라고 가시면 많이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는 레이디비 승현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언니 아이고 각각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3명이 더 나왔으니까 많이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어이구 왜 먹을게 더 많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